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코로나가 어려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는 올해 들어 급속도로 확산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많은 시민이 연일 감염되면서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소비심리가 유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상점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강복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수렴해서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시 재정이 여유롭지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시의회와 논의를 해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승인되면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사업장마다 현금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2월 28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86억원으로 순세계인여금, 일회생행사성 등 경상경비 절감, 불효불급한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이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rg оно berg berg